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시국선언문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연구자들의 대표 발언자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는 아시죠? 세 번 대풀이 아시죠? 우리가 노무현이고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도 털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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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노무현이고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도 털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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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괴물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속에서 괴물은 한강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남쪽에 살아가는 사악한 괴물이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 연구자들의 이름으로 그 괴물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독재 시절 군부와 재벌의 개노릇을 했던 그리고 부패한 세습 재벌과 족벌 사악재단의 오랜 동맹군 부패 검찰입니다 이 괴물이 돌봐주고 괴물과 공생하는 한반도 구구세력의 목표는 단지 조국 퇴진 그리고 문재인 끌어내리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베가 만든 친일프레임에 갇혔다가 지금 살아났다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괴물이 탄생했습니까?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임을 알면서도 학번을 물어서 국민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이들이 파바리 검사, 그랜저 검사, 성희롱 검사 그리고 부패, 권력 남용한 부패 검사들입니다 이들이 국정농당 장자연 사건 세월호 참사 은폐 김학의 성접대 온갖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수많은 못된 짓을 했어도 이들은 결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못된 괴물의 행태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전과 내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간단하게 이것들을 정의하겠습니다 전광의 내 애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헤쳐먹기입니다 우리말로 아주 이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돈 국민의 돈을 호주머니에서 빼앗아가는 날강도 짓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정의는 이 썩은 검사들이 선택한 것만을 정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내우를 통해서 이 썩은 검사들을 막대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범죄는 은폐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은 죽도록 패는 거죠 그렇게 조국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짓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의를 유린하는 강도 짓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개혁은 마피아 몰아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임은정 서지연 검사 같은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윤석열이 만약 헌법주의자라면 먼저 임은정 검사의 검찰 비리 고발건을 수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임은정 윤석열은 검찰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수사는 외면하고 조국 털기의 사냥개를 투입한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윤석열은 결코 검찰 수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검찰의 수장이 검찰을 개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조국 수사 관련 과정에서 엄청나게 심각하고 잔인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침해를 윤석열 검찰이 스스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청원을 제가 청와대에 했습니다 네 지금 거의 5만 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외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국 수사에서 인권침해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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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임은정 서지연 검사다 검찰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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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